자, 봅니다. 특산물. 특산물. 고질라. 고질라. 제가 그러셨어요, 고질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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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귀여워. 자, 주위부터 뜯을까요? 30점 만점에. 오! 8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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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우리가 들어간 게? 즉슨, 들깨. 여기 이게. 잠시만. 딸기. 들깨가 여기 특산물이야? 아니야. 여기 특산물 아닌데. 자, 그래서. 아, 뭐야. 29점이야. 일단 그 대통밥에서. 1점이 높다는 거죠. 여기 이제. 맛. 우리 맛을 항상 중요시하니까. 잘 줬어, 잘 줬어? 엔 차 났어요. 잘 줬어, 잘 줬어? 엔 차 났어요. 나는. 아까 그거 크리, 그거 뭐야. 장혁 그거 있잖아. 베이컨, 장혁 베이컨. 베이컨, 베이컨. 베이컨, 베이컨. 베이컨, 베이컨. 진짜 딸기잼. 이러고 이제 또 여기 30점 나오는 거 아니야? 잃어봐. 센스 연습하고 그래. 센스 좋네. 간장하고 죽통밥을 어떻게 이길 거야. 간장에다가. 맞아. 못 이겨. 간장에 수육은. 못 이겨. 못 이겨. 주제 자체가 좀 무리수였다는 건 알죠? 알죠. 인정합니다. 네. 이쪽부터 보시죠. 우리가 졌구나? 우리부터 보라고. 야, 어떻게 11점이냐. 야, 어떻게 11점이냐. 11번가라서? 여기는. 아니, 게스트한테 지금 MC가 뭐하는 거야. 너 대휘 형한테도 그럴 수도 있어? 내가 대휘 형한테 왜 그래. 너 또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야? 어? 11점이 뭐야. 여기까지 해보세요. 아니, 주제가 사실. 11번가를 우리가 가보진 않았잖아요. 11번가가 뭔지도 모르는데 뭔지 알아. 아, 그러면 11번가에 맞았다는 거야? 어느 정도 11번가에 맞았다는 거지. 아, 불안하다. 아, 또 반전 있을 것 같은데. 어? 9점이요? 동점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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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매길라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아, 거기다 썰어놨지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계속 69점입니다. 승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야, 이건 센스가 있네. 네. 가슴. 아, 네가 21번가. 좋았어. 감사합니다. 아, 예.